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올해 열린소통포럼이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데요. 국민참여혁신과 장은영 과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걸친 열린소통포럼 어떤 성격의 공개토론이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서 저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제안을 정책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제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포럼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또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됐나요?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 열린소통포럼이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매회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를 오프라인으로 하셨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1차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온라인 광고기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댓글로도 많이 답글을 달아주시고 해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 포럼이 열릴 때마다 상당수 국민들이 참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고 또 토론 분위기는 어땠나요? 매회 한 400명 정도, 많게는 500명, 작게는 350명 정도 해서 평균 한 40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7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포럼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도 350명 오셔가지고 한 1년 내에 한 2,80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모든 포럼이 물론 많은 관심을 받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또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던 포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1차 포럼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게 이제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처음 바뀐 데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코로나가 이제 딱 이렇게 많아졌을 때 하다 보니까 저희 주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길을 묻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참여를 많이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다 하시고 실제 이제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떻게 행정이 나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도 많이 제시하시고 해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마지막 포럼을 했을 때 참여해 주신 국민 이선아 분이 참여하셨는데 코로나19 했을 때 국민의 심리치료 지원 그거를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게 그거를 실제 정책 혜택을 받으셨대요. 제가 본인이 이제 코로나19 국민 심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진짜 정책이 이렇게 나의 제안이 정책화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 주셔서 그게 제일 좀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포럼을 통해 많은 국민 의견이 나왔을 텐데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실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낀 점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이제 정책으로 발굴돼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걸 큰 성과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는 게 공감과 소통 저희 포럼을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얘기도 하고 아 상대방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6차 열린소통 포럼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내일 탐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세대 엔잠러가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것이 신세대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성세대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간다 이렇게 좀 세대 간의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그런 활발한 토론이 좀 이루어져서 그걸 좀 기억에 제일 남는 포럼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민들로서는 자신이 제시한 이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린소통 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이라고 해서 10월 말에 한 2주 동안 이게 온라인 약간 축제처럼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수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온라인 회의를 6번 열었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의견 제출하시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랑 국민이 모여서 숙성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정책화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과정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이제 직접 국민이 참여하시면서 숙의 포럼에 아 이렇게 이제 정책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모두 온라인을 통한 정책 토론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없는지 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현장의 그 느낌도 생생히 느낄 수 있고 실제 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견은 많이 수렴이 됐지만 아 그 약간 현장감이 부족했달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린 게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수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개선하려고 보완하려고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열린소통포럼이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가요?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11월 6일에 마지막 종합포럼을 했는데 주제 선정이라든지 내년도 방향 이런 거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내년도 계획을 국민의견 수렴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쪼록 국민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